영덕구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상수도 요금은 현행 톤당 1125원에서 내년부터 3년간 매년 6%씩 올리고 하수도 요금은 현행 톤당 418원에서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11원씩 인상할 방침입니다. 또 현재 무상으로 수거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10리터 봉투의 경우 130원을 받는 등 종량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. 영덕구는 상하수도 경영적자가 해마다 커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의회의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